다음 주에 만나요 너무 당황해 카이스트 가볼래? 카이스트? 어때요 여러분? 니 좀 괜찮다 그치? 둘 중 여기? 둘 중 여기 가 안 내면 진 건가요? 와이프? 나 몇 년이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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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고 좋아 갑니다 갑니다 은연이냐 ㅋㅋㅋㅋ 여러분 저희 지금 칼국수 먹으러 가요 한마디 하시죠? 한마디 하시죠? 한마디 없는데 ㅋㅋㅋㅋ ㅋㅋㅋㅋ 잠시 hood 으흐흐흐흐흐онов 아니야 안 있을거야 거의 여기 온 사람 없던데? 우리 아빠한테 데려다니는 대부분 놀아요 괴롭게 해 너 이 손톱이 제일 예쁘다 근데 그냥 흰색인줄 알았는데 흰색인줄 알았는데 근데 어제는 파란색인줄 알았는데 뭐라해 그냥 말해 손톱 한번 보여줘 이게 무슨 색일까요? 이게 무슨 색일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동같아 크로스 같은데? 이거 뭐지 숟가락? 이거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번 일본 브이로그 올려주시나요? 이번 일본 브이로그 올려주시나요? 네 아 개맛있어 팔국수에 그냥 완전 오랜만에 먹어 팔국수에 그냥 완전 오랜만에 먹어 나 인터넷 팔국수에 있잖아 무이가 들어있어 팔국수에 무이가 들어있어 팔국수에 다 먹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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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매워 진짜 매워 나 실비김치인줄 알았어 나 실비김치인줄 알았어 이거 매워 먹어봐 너는 들깨하고 안 되는데 왜? 하지마 진짜 하지마 진짜 어때요? 어때요? 이렇게 찢어먹는 맛이야 어 뭐하냐고 지금 저희 카페 왔는데요 이게 테라미스 맛이에요 네 맛있어요? 어 근데 제일 귀엽네 이렇게 너무 빨간색을 선택한 거 아이스티라고 말해 아아예요 죄송한데 아아예요 스마일 타고 있어 팬티댄 팬티댄 이거 말해 그냥 후드지 먹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저거 아 네 아 왜요? 저는 뭐예요? 봐봐? 그렇죠 좀 새로워서 사봤고요 고구마 저거로 그리고 마지막 진짜 먹고싶었던 거 찹쌀도넛집 어? 마리바르트 아 저희 너무 먹고싶어가지고 얘는 튀긴거 로켓 그냥 저거 그렇게 원래 튀게 되지 않나요? 이거 많이 튀긴 아 아 아 아 아 아 곰탕이 솔직히 젖어 앙 사진 찍고 뭐해? 사진 찍고? 카이스트 가볼래? 카이스트? 아 아니 그분이 허성범인지 몰랐어 이름을요? 큐 콩콩샵 가야지 응 김민경 아니 한 단계 투어할래 뭐 있을까? 아니 없을까 아 아 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빨리 한 개씩 골라 내가 할게 이거 진짜 나 보인다 이거 야 민경 너 보여주면 안 돼? 화장실에 맞춰라고 이거 괜찮다 어 좋은데? 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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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여러분 나 민경 괜찮다 그치 노제 같지 아마 야 야 나 다 안 어울리는 거야 나 아니야 아니 아무튼 안 어울린다니까 야 빼라 빼라 그래 빼라 선빈이한테 양보했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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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작합니당 오우! 아! 오우! 오우! 어? 어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인정? 인정하지마 제 콩 못하면서 이렇게 바지 걷는거 아셨어요? 제주원은 은근 할 거 많은데요? 그쵸? 네 노잼도시가 아니라 유잼도시입니다 맞아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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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ş장 하는거 맞아? 맞다 여러분 저 이제 방 탈출하러 갈거에요 민결이가 20분 안에 끝나자는데 안될거같아요 나 개잘 찾아 진짜로 니는 애들 꼭 힌트 쓰죠? 여러분 저희 방사하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냐 한시간이 나 방범은 다 맞았는데 못한거 진짜 짜증나 저희 시장가서 밥 먹을게요 빨리 인사해줘 야 성심당이네 민경이 손 저희 익산 갈게요 여수도 말해줘요 여수도 말해줘요 웅천 다른 사람 소상권 취미하지마 그죠? 두 조기 가 여러분 갈게요 이제 인사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안녕 안녕 아 진짜 일본 갔다니까 아 진짜 아 진짜 네 네 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